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한 scrambled 수고하니! 오징어 수고하니! 당근 오징어 고춧가루 잘 먹어야지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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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작 장면들 젤리 고기 국물 소세지 간장 소금 산낼 자른자들 모자마자 떡볶이 쌀가루 소주 소금 메추를 제거해줍니다 소금 계란 이번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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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참기름 식용유 참기름 소금 참기름 그릇 참기름 치즈와 치즈 치즈 마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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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는 시럽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공삼테이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떡볶이인데요. 이쪽에 있는 양념치킨이랑 김말이튀김, 튀김만두, 치즈김밥까지 같이 먹어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떡볶이 치킨이랑 같이 먹었지만, 그리고 맛있게 먹었지만 pains이 있어요. 고추냉이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다. оров어여,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씹으신거 맛있냐?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소금은 不오고 고춧가루 3개 3개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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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 크로스 고춧가루 ῥῥῙვლნვვვვვვვე 멍 계란 너무 맛있어 짠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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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꼭꼭 씹어드세요 꼭꼭 씹었다가 음식 다 뺏기고 맙니다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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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오빠가 먹은거 댓글에 공주처럼 먹은데요 정말 피곤한 공주인가? 뭐지? 피곤한 공주도 얼마나 예쁜데 응 잘먹고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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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 재료네 그냥 쭈쭈쭈쭈쭈쭈 면트에서 맛있다 면트에서 무친하는 하는 느낌 그리고 대한민국이 맛잘지 않는다 왼쪽 스마트에서 차가워져서 contraktors 와우 ligt불닭 여전히 핸드콩 진짜 훈훈해 알맹이 오늘의 소감은 정말 맛있게 먹어봤는데, 오늘 촬영을 함께 해주신 이봉자님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앞으로 놀러올 때마다 종종 해주실거죠? 아니요. 배꼬 소감이나 마저 해주시죠. 아, 네. 떡볶이는 양념이...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뿅! 얄미워. 니코니코니. 니코니u. 니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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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